한동훈 한동훈 오늘은 왜 그 사람 안 나오나 했다 한동훈 당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의료 대란마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달에도 얘기했지 거기 궁합이 안 좋아 거기 궁합이 안 좋고 아마 사이가 굉장히 여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이가 굉장히 갈수록 멀어질 거야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윤 대통령하고 더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꾸 윤 대통령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현명한 사람이야 침몰하는 배에 같이 안 가는 거지 그게 또 맞는 거고 쉬운 말로 쉬운 말로 계속 두 사람의 관계성은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여당 자체가 분열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가 살을 내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손을 놓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건 아니야 뛰어내려야지 구명정을 타고 아니면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의료 대란이 나오고 있으면 나라님이 얼른 수습해야 되잖아 지금 응급실 소방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네들 얘기 말대로 뺑뺑이라고 하잖아 응급환자가 있는데도 의사가 없어서 못 받고 뺑뺑이 돌다가 어떤 국회의원 아버지는 뺑뺑이 돌다가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현명한 것 같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여론을 읽을 줄 알고 민심을 살필 줄 알고 나라님이 잘못된 부분에 손을 안 잡는 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처세 잘하시는 거지 아무튼 두 분의 관계는 계속 멀어질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